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황세난 유인균 땅으로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TV뉴스나 유튜브 여러가지 금색 사이트를 보면 요즘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용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됐죠. 그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CHAT-GPT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3.5 버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올해 2023년 3월에 4.0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물론 오픈되지만 기업용 전문가들이 아니면 저희 같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기업용 인공지능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기업용은 유료가 되겠죠. 돈을 내고 그러는데 지금 기업용 유료화는 제가 어뜻뜻기로 한 달에 20달러 한 달에 20달러면 한 2만 몇 천 원밖에 안 되죠. 그 정도 돈이니까 2만 몇 천 원 내고 이 정도로 우수한 인공지능을 쓴다. 대단한 거죠. 저는 거기에다가 2만 몇 천 원이라도 20 몇 만 원이라도 내고 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당장 그걸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3월에 4.0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식물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 또 식물 농사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들 이런 걸 어떻게 얻는가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실제로 인공지능을 켜가지고 검색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 버전은 무료 버전이에요.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3.0 버전 가지고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이 챗, GPT, 인공지능을 설치하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챗, GPT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사이트를 찾아 나왔죠. 이게 그 사이트입니다. 챗, GPT, 대화. 지금은 텍스트, 글자만 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몇 달 안으로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만 가지고 해도 대단한데 이미지하고 영상까지 같이 하게 되면 더 대단하겠죠.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한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내용도 좀 풍부하죠. 그런데 저는 영어를 지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농사, 농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리, 이게 지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검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성공적인 자연 농업 사례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연 농업을 했던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있었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있고 인도도 어디에서도 있고 자연 농업으로 해가지고 성공했던 데를 이렇게 찾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미생물 농법으로 성공한 사례, 그거 하니까 또 일본, 또 아까 미국 해가지고 이게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더 자세히 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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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저는 다음에 유료용, 기업용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좀 더 자료를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식물 공부를 하면서 저는 농사를 콩 3알씩 9번 심어본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물 농사하는 거, 특히 미생물에 대해서야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야 조금 더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관계가 없는데 미생물을 농업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이렇게 다 해봐야 되잖아요. 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해봐도 보니까 조금 의문스러운 게 많았죠. 특히 용어들, 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용어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 적힌 게 부엽토, 부엽토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삼출액, 삼출액이 도대체 뭐야? 그다음에 균건균이 도대체 뭐야? 그다음에 근단, 식물의 뿌리에서 근단이 도대체 뭐야? 그다음에 수지산, 균건균이 뭐야?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푸시는지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단어,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사실은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그냥 키워드예요. 그걸 중심으로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책들은 모든 책들의 이야기들 이런 거는 그 핵심적인 단어의 연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합니다. 억수로 잘하는 건 아니고 조금 잘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단어들만 그게 키워드죠.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게 되면 전체적인 스토리, 그 책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리저리 오만 때만 책들을 열심히 탁치는 대로 읽고 있는데 결국 키워드는 핵심적인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내용들만 딱 파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제가 아까 궁금해했던 거 여기에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대답을 정말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균건균이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여기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균건균은 대부분의 눈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건균은 대부분의 식물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중균균입니다. 이 관계에서 균류는 식물에게 영양분과 물에 대한 접근을 전가시키는 반면 식물은 균류에게 탄소를 제공합니다. 탄소가 아니고 사실은 당입니다. 당을 제공합니다. 이 관계는 특히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많은 식물의 성장과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균건균은 식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가 우드와일드웹으로 알려진 그런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식물의 뿌리에는 미생물들이 같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을 통틀어 균건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균들하고 그다음에 식물하고 서로 공생관계를 한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우에서 이파리에서 강압성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미생물한테 주는 거죠. 그 미생물들은 뿌리에 서식해 있는 미생물들은 그 당을 식물 뿌리에 주는 그 당을 지가 먹으면서 지 세력을 넓히 나가면서 식물한테는 탄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인데 탄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만그때만거 식물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걸 미생물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이렇게 뿌리하고 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들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또 자기들끼리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필요로 한 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통신을 하는데 그게 우드 와일드 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우드 와일드 웹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와 다른 식물의 뿌리를 연결하는 지하균료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 그 뿌리들이 뿌리에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뿌리에 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이쪽 뿌리, 저쪽 뿌리, 저쪽 뿌리 있는 균들이 균하고 뿌리가 서로 네트워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극을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우드 와일드 웹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면서 다음에 더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엽토가 도대체 뭐야? 부엽토가? 이래가지고 제가 부엽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무가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걸 부엽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엽토가 도대체 뭐예요? 이래가지고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여기 짜들어 확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근단, 이 뿌리 끝이죠. 도대체 이 뿌리 끝은 도대체 뭐야?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여기서 또 모르는 내용들은 또 인공지능한테 또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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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계속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그런 걸 이 인공지능이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런 자료들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오만다만 책 다 봐야 되죠. 또 구글 검색 다 해야 되죠. 또 책이 금방 안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 가서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논문 같은 것도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유튜브 영상 만든다고 제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술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오만 것 때문에 다 하고 어떤 분들은 내용이 별거 없다 그러는데 그 별거 없는 내용을 저는 하나하나 찾아야 돼. 왜? 제가 그게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찾아가지고 다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그걸 갖다가 지가 그냥 툭툭툭툭툭히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깊은 그런 자료들도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미국의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대요. 또 우리나라 수능이 있죠. 한국의 수능 그것도 시험 쳐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또 합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신기한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성 작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작가가 쓴 책들은 거의 다 읽을 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책 나오면 딱 알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주문해가지고 읽고 또 특히 그 사람 책은 굉장히 이렇게 요점 정리가 잘 하도록 책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안으로 다 읽을 수 있도록 요점 정리를 하기 쉽게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요점 정리를 하고 제가 만연필로 이렇게 글을 써요. 써가지고 그걸 또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한 50분씩 보고 이랬는데 이지성 작가가 한 5, 6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에이트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에이트 싱크라는 책이 에이트 싱크는 옛날에 쓴 책인데 제목이 조금 바뀌고 약간 이렇게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전부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책이에요. 그 두 개가 그래서 제가 그걸 5, 6년 전에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오냐. 이런 세상이 진짜 올까.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그걸 읽으면서 와 정말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러면 진짜 신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한 달 전에 작년 12월 달인가 이 사이트가 오픈된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3월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죠. 그러면 3월 달이니까 사실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지금이 2월 달이니까 3월 달 정도 되면 기업용으로 유료화된 사이트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 내용들이 더더욱 굉장히 잘 되도록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제가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주 8자 역학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역학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을 앞뒤 180년 걸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코덱이나 아니면 컴퓨터 언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제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어요. 걔한테 제가 완전히 떠받을다시피 해가지고 7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코덱이나 이런 걸 간단한 게임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걸 접목시킨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조금 변경시킨 그런 것도 한 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신기한 세상이다. 그리고 뭐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게 사실은 이승 작가 같은 그런 완전히 대단한 해안이죠. 그런 작가들이 이미 5, 6년 전부터 책으로 그 내용을 다 내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사람 딱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내용은 뭐든 다 듣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지승 작가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추식 강의하고 투자 강의하고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돈이 되는 것 같았으면 옛날에 벌 수 됐겠죠. 돈하고는 제가 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인공지능 이야기 이런 거는 기가 버져버져뛰었는데 그 세상이 지금 와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그 세상이 지금 와버리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게 기업용으로 하게 되면 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직원 한 명 쓰면 나름대로 이게 나가는 게 많죠. 월급도 나가고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하는데 인공지능 이거 비싸서 얼마 하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하겠어요? 200만 원 하겠어요? 사용료가. 그럼 저는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인공지능은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 사이트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만드는 데 그냥 천몇백만 원씩 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익은 10은 또 못 내고 있죠. 그런데 그 천몇백만 원은 거의 저희들이 눈도 깜짝 안 하고 계속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만드는데도 저희들 장비 보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돈을 쏟아붓듯이 하면서도 실제 이 유튜브로 인해가지고 제가 얻어주는 수익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보니까 억수로 저는 이걸 유료화 보통 광고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보니까 4달러인가 제가 수익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제가 4달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인공신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정보, 지식들 이런 걸 전 세계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언제든지 가져와가지고 언제든지 그걸 보고 그리고 또 그걸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거는 뽑고 필요 없는 거, 지금 당장 가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사, 미생물농법, 농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뭐 하면 좋다더라, 뭐 하면 좋다더라, 뭐 뿌리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어쩌니까. 그럼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나라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농업, 농사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자연 농법에 대한 성공 사례들 그리고 또 미생물농법에 대한 그런 성공 사례들 또 균류에 대한 거, 또 그 안에 있는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알고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함께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거를 기업용으로 그걸 해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면서 함께 같이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한방약차예요. 이제 저한테 좋은 거 뭐 대추하고 뭐하고 뭐하고 몇 개 넣어놓고 이제 팔팔 이렇게 끓여가지고 요즘 요만한 한 4, 5만 원 정도 약탕기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아침에 달인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한방약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발효식초를 조금 넣었어요. 넣고 나니까 이게 맛이 갑자기 억수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날씨도 좀 춥고 이래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요거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연하게 이제 타가지고 요렇게 이제 제가 구워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기다가 식초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방약차에다가 식초를 타니까 와 이게 뭐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뭐 우리가 이제 좀 맛있는 음료들 있잖아요. 그거만큼은 아닌데 이게 뭐 설탕은 없으니까 그거만큼은 아닌데 훨씬 먹는 김이 좋고 마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것도 미생물들의 결국 작용이죠. 발효식초가 결국 미생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식초만 먹으면 시그러운데 그걸 이제 한방약차하고 타버리고 나니까 요렇게 이제 부드러운 그런 이제 음료가 되어버립니다. 자 앞으로 또 계속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